12월 5일 일요일, 일본에서는 8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까라열도에서 79번의 군발 지진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즈제도에서도 4번의 군발 지진들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 도까라열도에서 166번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과거 10년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도까라열도 군발 지진 전투로 해서 일본의 강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1914년 오가사하라에서 해저화산이 폭발을 했었는데 올해 8월 16일에도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했습니다. 100년 전 해저화산 폭발 이후에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여러 번 반성했었고 따라서 8월 이후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일본 대지진들은 1월에서 4월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군발 지진 한 달 후에 큰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100년 전 1914년도에도 규수라든지 동북지방에 강진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지진 횟수가 갑자기 감소할 이후에 지진 발생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제 심한해현 동부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독가라 지진 이후에 심한해현에서 강진들이 여러 번 있었고요. 어제 12월 5일 아우머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아우머리 동쪽 앞바다에서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6년 1월 2월에 독가라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는데 4월에 구마모토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4일부터 6일까지 독가라와 도쿄 인근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4월에도 독가라에서 발생한 이후에 5월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의 강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동북지역에 지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진들을 보면 동서남북의 일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패턴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일본의 지진들의 동서남북의 지진의 패턴들을 봤을 때 최근의 지진 상황을 보면 동북지역의 일본의 강진들이 발생할 확률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